어? 내 피부 왜 이래? 오돌토돌 올라온 트러블에 발표병 마냥 늘어진 모공까지! 아! 이거 어떻게 먹고 하냐고! 걱정 막힌 고인 우리가 도와주지 잠깐! 피부 트러블은 내가 책임진다 뭐야? 이거 어디서 들리는 거야? 따로 말할 것 같으면 어성초 바이옴 트러블 진정 패드! 특별한 히말라야 어성초 성분의 패드로 울긋불긋 자극받은 인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지? 거기다! 이렇게 얇은 고밀착신 패드로 트러블 남부에 이렇게 토너 팩으로 사용해주면 어머! 트러블 진정됐어! 어이! 모공은 내담다! 나는 차가버섯 파이언 모공 클리어 결 패드! 늘어진 모공과 각질로 푸석한 피부가 고민이라고? 고용량 차가버섯과 저분자 당근 콜라겐으로 탄력있는 모공에 영양을 가득 채워주겠어! 이렇게 투 패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 엠보면으로 각질과 피지를 정돈하고 플레이면으로 가볍게 정리해주면 모공 케어 뿐 아니라 매끈한 피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지! 우리가 있다면 어떤 피부 공유 완벽하게 닦아야 돼? 오! 피부 너무 좋아졌다!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베필루! 트러블 진정 패드 모공 클리어 결 패드!